가장 많이 팔린 치킨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치킨 1위는? 어떤 치킨이 가장 많이 팔렸을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7위 호시기 두마리 치킨 1,972억 저는 호시기 두마리 치킨을 가족들이랑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일단 양이 많거든요 6위 처가집 양념치킨 2,189억 처가집은 양념이 맛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5위 래네치킨 2,400억 래네치킨은 후라이드만 먹어봤는데 후라이드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4위 굿네치킨 3,110억 매운맛 뭐죠 그게? 고추바사삭 고추바사삭 그거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튀기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굿네 사랑합니다 3위 BHC 4,821억 뿌링클 뿌링클이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시켜먹어야겠다 2위 BBQ 6,553억 BBQ도 오래되기도 했고 네 BBQ 마니아들이 또 많죠 1위 교촌치킨 6,634억 뭐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1위를 차지했네요 지금까지 치킨 브랜드들을 알아봤는데 저는 이중에서 굿네를 제일 사랑합니다 치킨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치킨은 질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